이게 고글 N3가 들어가 있는 이 패키지가 왜 이런 포지션으로 나왔지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바타2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드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입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패키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입문형 드론인 네오의 새로운 패키지가 출시가 됐습니다. 고글 N3가 들어가 있고 RC모션3가 같이 들어가 있는 모션 플라이모어 콤보가 출시가 됐습니다. 네오가 출시된 지 이제 두 달이 조금 지나가는데 아직까지도 전세계적으로 물량이 부족할 만큼 인기가 있는 모델입니다. 실제로 네오가 인기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셀피 모드로 사용할 수 있고 센서드롬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FPV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출시된 구성은 FPV 모드로 사용하실 분들께 가장 최적화된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오에 대한 부분은 벌써 영상은 제가 두 번이나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라는 드론에 대해서는 크게 궁금하지 않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더 이상 크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제일 오늘 많이 얘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고글에 대한 부분인데 고글 N3랑 고글 3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같이 날려보고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야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부분이 사실 무게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무게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질 만한 정도 수준이 못 돼요. 실제로 스펙으로 봤을 때 고글 N3 같은 경우는 536g 이고요. 고글 3 같은 경우에는 470g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게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부피에서 오는 차이가 약간은 있어요. 이거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좌우 영상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부피가 차이 나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정면이고요. 숙여서 아래쪽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쪽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고글을 썼을 때 느낌을 이야기를 하자면 무게감이 더 있나요? 아니면 앞뒤 밸런스가 맞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 전면 헤드부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뒤쪽에 비해서 전면 헤드부가 굉장히 가벼워요. 부피가 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들었을 때 무게중심 밸런스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숙여지거나 무겁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다음은 스크린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스크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고글에서 우리가 화면을 보려는 용도로 고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스크린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고글3 같은 경우에는 올레드 스크린을 가지고 있고 FHD에 100Hz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각이 44도로 나오는데 고글 N3 같은 경우에는 일반 LCD 스크린이고요. FHD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60Hz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사율이 약간 밀리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시야각이 54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냥 말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고글3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밝고 선명한데 작고 평평한 화면이라면 고글 N3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크고 넓은데 조금 더 흐리고 약간 볼록한 느낌의 화면입니다. 이거를 그래픽으로 비교를 하면 이런 스타일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고글3의 화면입니다. 테두리 쪽이 반듯하게 직사각형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올레드 스크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밝고 선명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OSD의 글씨가 대부분 흰색으로 표현이 되는데 약간의 빛 번짐이 있는 느낌이 있죠. 밝기로 최대로 올리면 가독성이 약간 떨어져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야각이 좁은 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면의 크기는 약간 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고글 N3의 화면입니다. 테두리를 보시면 반듯하다는 느낌보다는 약간은 왜곡이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화면의 중간이 약간 배가 부른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가장 정확할 듯합니다. 직사각형의 모서리를 조금씩 당겨서 늘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글3에 비해서 약간 화면이 어둡게 보이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 OSD의 글씨는 오히려 가독성이 더 좋아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글 N3의 경우는 화면이 조금 더 크고 약간은 어두워 보이고 조금은 왜곡이 있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이는 느낌을 제가 이렇게 최대한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느낌이 와닿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실제로 고글 N3 같은 경우에는 이제 LCD 화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고글3에 비해서 약간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글씨의 가독성이 훨씬 좋아요. 하얀색의 글씨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가독성이 훨씬 좋고 실제로 고글3 같은 경우에 하얀색 글씨가 너무 밝기 때문에 조금 번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좋았고 고글3랑 고글 N3의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안경을 쓰고 착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눈이 좀 많이 나쁘신 분들 얘가 디옵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렌즈를 바꿔 끼울 수는 있지만 이게 난시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눈이 좀 과도하게 나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돋보기를 사용을 하셔야 될 정도 수준으로 이제 노안이 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글3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본인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그대로 고글을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제가 쓰고 벗고 해봤을 때 별로 불편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경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넓은 안경이 이 안경인데 이거는 테두리가 좀 많이 크거든요. 이 안경을 쓰면서도 테스트를 해봤을 때 좀 별로 불편하거나 안 들어간다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막 안경 알 큰 거 쓰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작은 거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난시가 있다거나 아니면 눈이 좀 많이 나빠서 고글3를 사용하는데 불편했다. 그런 분들께는 고글 N3는 좀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고글 N3랑 고글3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패키지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모션 플라이 모어 콤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포지션이냐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봤을 때 제가 느끼는 부분이 이제 네오 같은 경우에 제가 런칭이 되자마자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FPV 연습용으로 쓰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영상에서부터 사실 셀피 모드로 쓰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몇 번 하다 보면 사실 흥미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센서 드롭 모드로 쓰기에는 사실 이게 짐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얘는 FPV 연습용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바타2를 내가 구매를 했다거나 아니면 커스텀 드론을 내가 입문을 할 예정인데 그렇게 바로 입문을 하기에는 좀 견적이나 이런 부분에 부담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속도라든지 이런 거를 연사하기에는 많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오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네오를 가지고 모션 컨트롤러를 가지고 먼저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속도가 시속 28km 정도 수준 나와요. 28km 정도 수준 나와요. 그러니까 별로 빠르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감을 익히고 그 다음에 조종기 3를 가지고 N모드를 조금 연습을 해보고 하는 게 속도가 별로 빠르지가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도 시속 56km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바타 툴을 가지고 모션 컨트롤러를 하는 정도의 속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천천히 하면서 연습하기도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이놈은 연습용 기체 이상으로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걸 가지고 촬영을 하기에는 카메라가 그리 좋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바람을 굉장히 잘 견딜 만한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FPV 모드를 가지고 입문을 해서 연습을 하실 때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라고 보이고요. 어떻게 패키지를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아바타 툴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 고글 N3가 들어가 있는 패키지를 구매하실 필요는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 분들은 플라이모 컴보를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단품에 배터리를 추가해서 구매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고요. 그거 아니고 내가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바로 입문을 할 생각이다 하시는 분들은 고글 N3 패키지로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쓰다가 아바타를 기계를 추가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커스텀으로 바로 넘어갈 거다. 그러면 좀 있으면 O3의 후속 모델들이 곧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커스텀으로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게 아바타 툴을 내가 패키지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고글 N3가 궁금해서 구매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 그냥 아예 입문을 생각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패키지가 괜찮을 것 같은데 고글 N3를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얘를 추가하시는 거는 저는 별로 권하지는 않고 싶습니다. 네오 모션 플라이모 컴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게 고글 N3가 들어가 있는 이 패키지가 왜 이런 포지션으로 나왔지? 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바타2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드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입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패키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글도 금액대가 싸고 네오로 FPV 연습해서 어느 정도 수준 익숙해지면 내가 아바타2를 살지 아니면 커스텀으로 넘어갈지를 결정을 해서 아바타2의 기체만 추가하든지 아니면 커스텀으로 가버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문하시는 분들께는 가장 합리적인 패키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센서드론을 하다가 이렇게 FPV로 넘어가신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FPV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입문을 하려고 할 때 아바타2 같은 경우도 풀패키지로 하면 아무래도 백 한 6, 70만원대 가까이 가니까 거기서 좀 부담을 느낄 바에는 이게 좀 싸게 67만 8,000원짜리 구성해서 조종기 3만 딱 추가를 해가지고 구매해서 하시게 되면 100만원 안쪽에서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FPV에 처음으로 입문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선택지인 것 같고요. 제품의 구매는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에서 하실 수 있고 저희 지니어스 몰에서 하시는 게 가장 혜택이 큰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